이어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작곡가 조용수의 만남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송가인 오자 유니버스의 대표가 된 박효정은 조용수에게 트로트계로 큰 도약을 부탁했다. 이는 박효정이 곧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스트로쌈이라는 프로그램과 대조된다. 송가인은 변찬의 반응을 기대했다. 조용수는 박효정의 경쾌한 목소리와 스타일로 작은 노래를 부른다. 박효정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반응은 송가인과 박효정을 크게 거부하는 것이었지만 조용수는 박효정의 스타일과 목소리를 더 원했고 신곡 쓰기를 약속했다. 그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완벽한 노래로 미스트삼에서 박효정을 이끌고 싶다. 이번 거절은 거절을 넘어 송가인과 박효정에게 새로운 도전을 선사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박효정이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찾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조용수 관계자와 접촉한 뒤 박효정이 대회에서 어떻게 빛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이번 논의 과정을 통해 박효정의 성격과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더 많이 찾기 위해 우리 팀과 함께 작업에 대한 더 폭넓은 탐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송가인 박효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그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효정은 이번 상황을 무대에서 자신의 시각적 환경과 매력을 더욱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았다. 박효정은 이번 상황으로 감사드립니다.